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까 대기실에서 잠깐 봤는데 강아지 두 마리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해븐 노래에 맞춰 춤추는 강아지 솜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. 귀엽더라, 강아지.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아는 언니가 유기견을 찾았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새끼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제가 한 마리 입양했어요. 유기견이 낳은 강아지를 입양을 또 했네요. 평소에 또 개를 사랑하고 네. 술 먹고 개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? 그런 사람은 키우고 생활. 술 먹고 아우, 싫어요. 평소에 개 같은 사람들은 술 안 먹거든요. 물어 뜯고 막 싫어요. 연결해 주려고 했는데 안 됐네요. 아, 죄송합니다. 누구 얘기하면 나 얘기하면. 그래? 그럼 우리 그 친구 한번 소미 한번 만나볼까요? 네네네. 네. 소미야. 소미야, 소미 컴온. 누가 소미예요? 소미가 이제 뿜에 아니에요. 소미야. 아, 얘가 소미예요? 큰 애가 소미. 큰 애가 소미. 이 친구가 유기견이었던 소미. 네, 얘는 칸이에요. 칸이야. 소미야. 근데 이 친구가 해븐 노래 춤을 춰요? 옛날에는 췄어요. 지금은? 지금은 안 하더라고요. 애가 커가지고 이제. 걔가 이렇게 해가지고, 걔가 이러고 있다가. 헤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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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했다고? 애가 좀 심한데 오늘? 진짜예요. 걔가? 두 발로? 영상도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 나가서 안 믿으실까 봐 영상까지 다 보여줬어요. 자, 해분 음악 한 번 줘보세요. 안 해요. 안 해요. 안 해요. 안 해요. 안 하는 걸로? 네, 안 해요. 안 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. 수미가 혹시 다른 장기 있어요? 성대모사를 잘한다든지. 아니요. 개행기 때문에. 앉아, 하이파이브 이런 것 같아요. 하이파이브를 한다고요? 잠시만요. 걔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가 하이파이브를 딱 들고. 이렇게 해요. 아, 진짜? 소마. 소마. 소미야.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. 하이파이브. 되게 심한데. 아니에요. 한 번 하이파이브를 해봐요. 소미야. 소미야.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. 소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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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식 같은 거 있어요? 신나가지고 애가. 죄송한데 본인이 키우는 개 맞아요? 네, 맞아요. 내가 볼 수 있어. 진짜 말 잘 듣지, 원래. 다른 사람 명이 같은. 소마야. 사람이 많아서. 성. 야. 아, 작창시. 사람이 많아서. 성. 야. 아, 작창시. 야, 내가 말해야지. 걔가 바로 안 들었을지. 걔가 내 사람 작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자, 다음 수술사로. 야. 나는 굶어. 자기네. 오, 슬파르타. 아니, 걔가 사람만을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거지. 굶어. 어, 굶은 거라고. 애가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신나는 거예요. 쟤가 홍보였구만. 대희대위원회 모두 sama laying에 맨ğer 감사합니다.